조선 궁중비사. 백성을 구한 4개의 눈동자를 가진 여자. 제주 기생만덕. 정조 21년인 1797년. 한양의 1개의 눈에 2개의 눈동자가 있는 게 없는 동자를 가진 사람의 소문이 퍼졌는데, 주인공은 제주 기념완덕으로 흉년의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을 부율해 의기라는 칭송을 들은 기생이었습니다. 제주 목사 이우현이 보고를 올리자 정조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영을 내렸고, 만덕이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오면서 그녀를 보려는 사람들로 길이 메워졌습니다. 영마를 타고 한양에 도착한 만덕은 버남 체제공에게 인사를 드린 뒤에, 정조와 왕비, 세자빈을 차례로 아련하고 금강산을 유람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눈이 겹는 동자라고 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인데, 다산 정약용은 만덕을 집으로 초대하여 한담을 나눴다 그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흑백의 눈동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는데, 정약용은 만덕이 중동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것은 사람들이 호망한 것을 좋아해 헛소문이 퍼진 것이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사람의 동자에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의 형체가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 동자에 비친 때문이다. 누대가 동자에 비치면 작은 누대가 되고 초목이 동자에 비치면 작은 초목이 되니, 그 작은 모양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이 물건을 본 까닭이다. 그러니 만일 동자가 두 개인 경우라면 한 동자가 각각 작은 모양의 물건을 하나씩 비출 것이니 둘로 보이지 않겠는가. 정약용은 논리적으로 중동이 아니라고 만덕에게 설명을 해 주었으나, 일개 기녀의 몸으로 임금과 왕비, 세자빈을 아련하는 영광을 얻자 만덕은 조선팔도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의 행수 탐나기, 만리층 명부의 품, 여의 행수는 제주의 기생, 만리 높은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만덕은 장안의 기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명기 홍도가 그녀를 기리는 이런 시를 지었는데, 만덕의 이야기는 기녀들 뿐만 아니라 장안 한량들에게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만덕이 제주의 거상이고 과부라는 사실이 한량들을 몸살 앓게 했는데, 게다가 만덕은 누가 뻗고도 탓을 할 수 없는 노류장화, 기생 출신이었으니 한량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유혹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이에 체제공이 만덕을 불러 물어보자 만덕이 웃으면서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가 돈이 많다고 한양의 악소배들이 접근하는 모양인데 어찌할 것인가? 소인의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어찌 악소배들의 꼬임에 넘어가겠습니까? 악소배들이 그대의 미모를 칭찬하면서 접근하면 어찌할 것인가? 당치 않습니다. 저들은 저의 미색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탐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홀로 살고 있으니 남자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제주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겨를도 없는데 어찌 악소배들을 살찌오겠습니까? 너의 말이 가상하다. 한양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자주 내 집에 들어와 탐나 이야기를 하라. 내가 너의 전을 지을 것이다. 체제공은 만덕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이후 만덕은 체제공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체제공은 약속대로 그녀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기생에서 벗어나 의녀가 된 만덕 제주 기생만덕의 성은 김씨로 그녀는 영조 15년인 1739년에 제주도 성안에서 아버지 김웅렬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위로는 두 오빠가 있었는데 김웅렬은 전라도 나주를 오가면서 당사를 하던 사람으로 제주 토산품을 나주에 팔고 나주에서 쌀을 사다가 제주에 팔았습니다. 만덕이 11세가 되었을 때 김웅렬은 평소처럼 장사를 하러 나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년녀가 지나자 어머니 고시마저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씨름씨름 알타가 죽자 그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만덕의 삼남매는 외삼촌 집에 맡겨졌으나 외삼촌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만덕을 노기 월중선의 여종으로 맡겼습니다. 월중선은 만덕이 아름답게 자라자 노래와 춤 버문고를 가르치고 기적에 올렸는데 타고난 천성이 영특한 만덕은 금기서화를 익히고 의술을 배웠습니다. 만덕이 의술을 배우게 된 동기나 그녀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조가 만덕을 내위원 여의원들의 책임자인 여의 반수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의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제주의 거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술이 가려졌을 뿐인데 조선시대의 부자들이 역관에서 많이 나오고 의원들이 부를 누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만덕도 의술로 초기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만덕은 어린 시절 노기 월중선에 의해 기적에 올라 기생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기생은 대개 15세가 되면 머리를 올리고 첫 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만덕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만덕은 기생일보다 의술에 전념했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생일이 죽기보다 싫었어도 관하의 연회에 나아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했는데 연회에 나갈 때 세수도 하지 않고 분단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덕이 기생일에 태만하자 목사 신광익이 질책을 했고 만덕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적에서 빼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신광익이 만덕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만덕은 몇 번이나 신광익과 판관 한유투에게 눈물로 호소하여 마침내 기적에서 빠져나왔는데 만덕의 나이 어느덧 2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술을 배웠기 때문에 기적에서 빠져나오자 의원을 열고 치병재중에 나섰고 어릴 때부터 재물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만덕은 불을 축적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돈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비루하게 생각했고 내외가 심해 여자가 돈을 버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지방이라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면 여자들은 물질을 하거나 밭농사를 지어 집안을 지켰는데 기생들도 말을 탈 정도로 진취적이고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만덕이 비록 어리석은 자와 한 집에 살았으나 제주의 양반이 아니면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체제공의 버남집 만덕전 이 기록으로 미루어 만덕은 여러 차례 남편을 맞이했으나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지만 그녀는 제주도 여자답게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만덕은 장사를 시작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은 쌀 때 구입하여 비쌀 때 파는 것이 고전적인 장사 방법이었고 시대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재신이라고 불리는 법묘와 장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백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만덕은 제주의 포구인 산지천에 객주를 차리고 육지상인들과 제주상인들의 물품을 위탁 판매하는 매매중개상을 했습니다. 이어 선상들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여객주인권과 포구주인권을 획득해 제주상권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배를 직접 사서 운행하는 해운업에도 진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만덕이 기생 노릇을 할 때 품성이 운행하고 인색해 남자의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떨어지면 떠나되 옷마저 빼앗아서 그가 지닌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었다. 그 바지를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보고는 동료 기생마저 침을 뱉고 욕했다. 제주 목사를 지낸 심락수의 아들 심로숭이 남긴 기록 심로숭은 누원 눈물은 무엇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노론 계열인데 남자들이 빼앗긴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나 되었다고 과장을 하고 있어 의인으로 칭송을 받은 만덕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무튼 육지에서 온 장석군들 가운데 만덕의 탓으로 패가 망신하는 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덕은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덕이 졸부들과 다른 것은 그렇게 번 돈을 자신이나 후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의 백성을 구제한 만덕 정조 19년인 1795년 제주도에 유례없는 흉년이 들었는데 제주도의 인구 절반이 줄어들 정도로 혹독한 흉년이었습니다. 올해 새 고을의 농사는 간간이 단비를 만나 크게 풍년이 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8월 27일과 28일에 동풍이 강하게 불어 마치 나뭇잎이 날리는 것과 같이 기화가 날아가고 돌이 굴렀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이 짓밟히고 피해를 입은 거 새해도 바다의 짠물에 마치 김치를 담근 것 같이 잘려졌습니다. 80, 90세대는 노인들도 모두 이르기를 전전개사년에 이런 재해가 있었는데 올해에 또 이런 재해가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전 제주 목사 심락수의 장계 심락수의 장계에 따르면 음력 8월 27일에 기화가 날고 돌멩이가 부르는 태풍이 불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추석을 지난 가을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벼가 나달이 익어서 누렇게 고개를 숙일 때 태풍과 해일이 몰아쳐 수확기에 곡식을 쓸어가자 양식이 떨어진 제주의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는 육지에서 수천 리 떨어진 섬으로 양식을 조달할 수 없어서 곳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아비규환의 참상이 일어났는데 조정은 제주도의 태풍과 해일로 인한 피해를 보고 받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조가 우의정 이병모의 주청대로 곡식을 나누어 새 목사에게 주어 운반선을 통솔하고 들어가게 하라고 영을 내리자 육지에서 제주도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태풍과 해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제주도는 정부의 구혈미가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판으로 골목과 집집마다 시체가 질비하고 곡성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만덕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는데 비축한 양식을 풀어 굶어 죽는 백성들을 구제했으나 턱없이 부족했고 조정에서 보낸 구혈미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육지에 가서 쌀을 사오기 했는데 만덕의 구혈미는 조정에서 나오는 구혈미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만덕은 쌀을 모두 관가로 보내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도록 했고 굶어서 얼굴이 누렇게 뜬 백성들이 관가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관청에서는 굶주림이 심한 백성들부터 만덕의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사람은 만덕이다라고 백성들이 다투어 칭송을 했는데 만덕의 적절한 조치로 제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를 만나고 금강산 유람을 가는 만덕 신임 이우현 목사는 제주도 흉년 상황을 조정해 보고하면서 만덕의 일도 아울러 보고했고 정조는 만덕에게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운 일을 가리지 말고 들어주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영의정 이우현이 만덕을 불러 소원을 묻자 만덕은 도성에 올라가 임금을 배웠고 금강산으로 가서 1만 2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우현은 정조에게 보고를 올렸고 정조는 흔쾌히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영을 내려 만덕은 마침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만덕은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한양에 도착해 명성 높은 체제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 체제공은 만덕에게 제주도의 상황을 들었고 만덕은 체제공으로부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체제공은 만덕에게 거쳐할 곳을 마련해 주었고 정조에게 만덕을 만난 일을 아뢰자 정조는 크게 반기며 만덕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녀자가 사사로이 임금을 아련할 수는 없으나 정조는 만덕이 의술을 갖고 있다고 하자 내의원 의녀의 임명에 대걸로 들어오게 했고 만덕은 닭 전을 차례로 방문하여 알려냈습니다. 정조가 만덕을 접견하고 많은 상을 내렸는데 만덕의 단아한 자태와 얘기 어린 눈빛에 궁궐의 사람들은 크게 간복했고 정순대비 김씨를 비롯하여 많은 비빈들이 그녀를 칭찬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만덕은 겨울을 한양에서 지내고 봄이 되자 금강산 관광에 나섰는데 중들이 그녀의 가마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만덕은 만폭동을 비롯하여 장안사, 표운사 등 여러 사찰과 명승을 구경하고 통천총석정에 올라 천하의 장관을 두루 구경하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덕이 제주도로 떠나기 전 다시 각전에 인사를 드리자 이번에도 여러 비빈들이 상을 호하게 내렸고 소문이 장안에 널리 퍼지자 공경대부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제주도로 떠나는 벤나루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만덕은 체제공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면서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는데 체제공은 웃으면서 손수 쓴 만덕전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승에서 두 번 다시 대감해 얼굴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시황과 항무제는 모두 삼신산이 있음을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라산을 영주라고 하고 금강산을 복내라고 하니 그대는 제주도에서 자라 한라산의 백록탐을 보고 이제 금강산을 두루 구경했다. 삼신산 가운데 두 곳을 둘러보았으니 천하의 남자들 가운데도 그대만한 이는 없을 것이다. 이제 떠나면서 아녀자의 날 칸태도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백성을 구한 4개의 눈동자를 가진 여자 제주기생만덕이었습니다.